오늘은 125쪽 대육교의 구사입니다. 이 과중의 인이시는 대유지성자야님 과성이면 즉 흉구소유생야람 고로처지지도 이피기방이면 즉특무구님 위는 겸손하야 불처기 태성이면 즉특무구야람 사근군지의 고위하니 구처태성이면 즉시 흉구람 방은 성다지 문이시 제구에 온 문수상상이여늘 행인 방방이라 하님 행인 성다지 상이여 대학명예운사원 방방이라 하님 언구왕유마지성야람 방자음의 능기상이라 정전해와의 성모라 하님 이 혹당연이란 유고는 유중지구님 구사이 강근지하야 유참핍지혀미남 연인아 이기처유야라 각오로요 불극기성지상가야람 이특무구님 개정제의 여시야람 상할피기방무구는 명변제야람 능풀처기성하야람 능풀처기성하야 이특무구자는 개유병변제지하니 재능변제야람 현시지인은 명변 물리하야람 당기방성지에 시쿠지 창지구롬 뜬소녹하야람 불감치여 만들야람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요 눈을 쳐다보면 눈꺼풀 위아래로 가운데 눈동자가 있지요 눈동자 가운데는 비어있는 곳이고 아래위는 연결된거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구사효다 보니까 눈을 상징하는 이깨의 밑에 눈썹이 좀 되는거죠 보기니까 어떻게든 눈 언저리 자체부터가 눈 자체가 밝은걸 상징하기 때문에 눈썹 밑에 갔다는거에요 구사효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구사는 비기방이면 누구리라 여기 비자가 있고 그 방자가 있는데 방자는 성대한거거든요 즉 이 전체의 괴가 대육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갖게 되는 그런 괴데 이 구사효의 입장은 밝게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에 서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나한테 오른 눈만 잘 챙겨도 되는거지 그걸 너무 많이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거에요 그래서 비기방이면 그 방자는 성대하다 라고 풀었는데 많고 많은 것을 비자는 동사화하는거에요 그냥 아닐 비자가 아니라 이럴때는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부정하는 말로 쓰이는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대하게 그거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구리라 허물이 없을거에요 그렇게 안해도 자동적으로 지금 부자가 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더 드러내서 더 챙기려고 하는 마음만 갖지 않으면 허물은 없을거에요 구사 거 대유지시야야 이 구사효가 대유계 대유의 시점에 있어서 이 과중은 이미 그 중간의 단계를 지났어요 모든거는 그 중간을 지났으면 기우는거니까 그 중간을 지나고 있으니 신은 대유지 성자야라 이것은 대유계의 아주 성대한 것이다 과성즉 흉구 소유 생야라 그 성대함 이 성자는 본래 그릇명 위에 이룰성자잖아요 그릇에다가 담아서 가득 채워진 것이 성자니까 그 가득 채워진거에 조금만 더 담겠다고 하면 넘치는거니까 소용없는거잖아요 과성즉 흉한 것과 허물이 그 거위로부터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고로 처지지도 그러다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되는 방법은 비기방즉 특무구니 그 성대한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더 욕심부르지 않는다면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미는 겸손하야 거기에 필요한 글자가 겸손이란 두 글자야 근데 앞에 능할 능자를 썼어요 능히 겸손 할 줄 알아서 풀척이 태성이면 그 너무 지나치게 성대한 것을 처하지 않으면 제 특무구야라 그 다음은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바로 위에는 임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구삼효 그리고 구삼효는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껴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자기한테 같이 오는 공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 근군지 고위안이 이 사효가 임금과 가까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으니 구처 성다지 무니 방이란 많고 많다는 모양이니 위의 성자는 부피나 양쪽으로 많다는 거고 다자는 개수가 많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다의 모양이니 시 제구의 시경 제구편에 문수 상상이여 성인 방방이라 하니 문수는 각 이름이죠 문수가 상상이여 상상은 물이 넘실덤실 흘러가는 모습이고 행인 방방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도 많다 라고 했으니 행인 성다지상 그것은 시경에서 말한 행인 방방이라는 그 말은 행인 성다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고 아 대명의 운 사원 방방이라하니 아는 소와 대하할 때 대하에 있는 말이죠 대하 대명편에 사원 방방이라하니 사원은 말 종이랬지요 말들이 많다 라고 했으니 언 무왕 육마지 성자라 여기에서는 무왕의 육마는 병마라겠지요 병마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예를 볼 때 방방 이라는 말은 성다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자 음의 는 미상이라 그런데 본의는 방자의 음과 의 를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라고 했다 정전의 성모라하니 정전의 성대한 모양이다 라고 풀이를 했으니 이 혹 당연이다 이치가 혹 당연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이거는 유중지군이니 바로 위에 있는 유고는 유 음효라는 거죠 유 유이면서 중도를 지키는 군주이니 구사 이 강근지지아야 구사가 이미 강성한 양효로서 그 위에 있는 유중한 임금 가까이 있단 말이죠 있어서 유 참핍지 혐이나 참남된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핍박을 한다 강하니까 유약한 임금을 핍박한다 라는 그런 혐의와 이제 함부로 넘어선다라는 그 참남의 혐의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기 처유야라 그러나 이 본자질은 구사효니까 위치가 음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 처유 그 부드러운 곳에 처신을 하고 있는지라 고로 유 불극기 성지상하여 그 성대함을 극도로까지 미루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부여서 득 무구니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니 개 정제의 여시야라 정을 친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다 야 할 것이다 근데 그 고문진부에 보면 군자행 이라는 글이 있어요 군자행 석이중 이라는 글이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군자는 방 방 미연하여 풀처 혐의가 아니라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시작이 그런데 군자는 그 훌륭한 군자는 방 미연 아직 벌어지기 전을 방어한다요 미연의 방지에서 풀처 혐의가 아니라 혐의질 그런 사이에 처화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 있는 구사효의 위치는 굉장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거기까지 안 간 것은 처신을 잘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상활 비기방 무구는 상해 가로대 비기방 무구라고 이렇게 포리한 것은 명 변제하라 분명할 분명히 밝힐 명자고 변자는 분별할 변 제자도 밝을 제자야 밝게 분별을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뭐냐면 위에 있는 위약한 임금을 넘보지 않고 또 가까이 있다 해서 업신적인 그런 혐의도 안 받고 그러려면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밝은 것이 있다는 거죠 능 능 불처 기성하야 능히 그 성대함에 처하지 않아서 이득 무구자는 허물이 없게 되는 이유는 개유 명변지지 아니 왜냐하면 명변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럴 때 여기 쓰인 제자는 명지 라고 해요 밝은 그러니까 현지지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명변 물리하야 분명히 사물의 이치를 분별해서 당기 방성직 그 바야흐로 막 성대할 때를 당해서는 지 구지 장직으로 허물이 장차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다 고로 능 소녹하야 능히 지나친 것은 덜어내고 자꾸 더 갖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은 억제를 해서 불감 쓰여 만긋야라 감히 가득 찰 만자 가득 차고 크게 달아놓은 데까지는 이르지 않더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단기 당기방성직 지 구지 장지 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이 방자가 막 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래요 그 막 성대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 벌써 꽉 차면 허물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게 이제 비기방법은 명변쟁 명변쟁 라는 세글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제자는 명모라 밝은 모양이다 이거죠